오늘의 미 전국 한인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30년 고정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8%에 육박하는 등 고금리에 주택매매가 이뤄지지 않자 집값만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름세는 0.4% 소폭입니다. 한편 시카고와 뉴욕 등의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보이지만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등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꺼번에 4명 이상이 사망한 총기 난사 살인사건이 올해에만 35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5%는 주로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납치된 이스라엘인들의 사진을 담은 실종 포스터가 미국에서 유대인 혐오 논쟁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테슬라가 지난 18일 실적 발표 이후 18% 급락하는 등 연일 하락하고 있어 하락세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공매도 물량이 쌓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4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주명인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유세에서 지역 단체명을 틀리거나 왜곡된 기억을 말하는 등 잦은 말실수로 인해 고령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 40여 개국 정부가 해킹으로 컴퓨터에 악성 바이러스를 심은 뒤 시스템 복구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을 때 정부 차원의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업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달러로 올리는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내년 4월부터 실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업체들이 메뉴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이 행정명령을 통해 대형 폐품수거와 파털수리, 낙서재고 등을 담당하는 민원서비스 전화 311번 개선에 나서 주민 불만이 컸던 절차 간소화와 시스템 현대화를 본격 추진합니다. LA 시 한 주택의 냉장고에서 31살의 프리랜서 모델이 손발이 묶인 채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모델 말레사 문의는 사망 당시 임신 2개월에 접어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남가주 일대 산불 위험이 고조되면서 산불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리버사이드 카운티 두 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아구안가라는 작은 마을에서 발생해 하일랜드 산불로 명명된 이번 산불로 2200에이커 이상의 임야가 전수됐습니다. 또 다른 산불은 마운틀루미드에서 일어났습니다. 고금리에 주택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며 전국 평균 9월 주택가격은 전달에 비해 0.4% 소폭 올랐지만 남가주 지역 주택가격은 8월에 비해 1.4% 떨어지면서 이제 고공행진하던 주택가격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혹등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개를 본격적으로 포익하는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혹등고래가 계좌비용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올해로 연속 6년째 개포익이 연기됐습니다. 웨스트 헐리우시에서는 할로윈 카니발 행사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잠시 전 6시부터 시작해 11시까지 열리게 되는 가운데 수만여 명의 참석이 예상됩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심 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 in 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시 샌드라 황시의원이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공원 인접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뉴욕시내 공원과 운동장, 광장 등 공공장소와 인접한 도로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뉴욕시에서 권역별로 영어와 스페인어를 제외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를 조사한 결과 메나탄 한인타운과 퀸즈 리치우드 일대가 한국어 사용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뉴욕주 전체로 보면 영어와 스페인어 외의 언어 중에서는 중국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로 조사됐습니다. 마약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미국 전역에서 펜타닐 등 마약 중독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워낙 손쉽게 마리화나 펜타닐 등을 접할 수 있게 되자 한인 자녀들 또한 중독자로 변하고 있어 한인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생 절반 이상이 경험을 하는 등 한인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실베니아의 한 강도가 편의점을 털려다 무장한 직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전에 편의점에서 강도에게 돈을 뺏긴 경험이 있어 총기 사용 훈련을 받고 소유면허증을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로 잇는 뉴욕 워터웨이 페리가 메나탄 미드타운과 뉴저지 사우스 엠브이 구간 노선 운항이 시작됐습니다. 노선 편도 요금은 성인 18달러, 시니어 17달러, 12세 미만은 무료입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기네 카운티 릴번 지역에서 지난달 24일 실종된 74살 한인 여성 장복 씨가 결국 한 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사체는 한 사업장 뒤 숲속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시카고 교회도시의 한 주택에서 팔레스타인계 6세 소년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소년의 어머니도 중상을 입힌 70대 백인 남성 집주인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롤스 타코타 주에서 45년간이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을 역임했던 인물이 미성년자와 흥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